오늘은 사골로 떡만두국을 끓일거예요. 계란 하나, 대파 조금, 김가반산 한우, 대파 떡을 먼저 불려줄게요. 계란은 먼저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해서 계란지단을 만들거예요. 두 간들은 세zen stronz teknilla 두 개가ь기 한번 써주셨.. 다른 쪽은요? 미ihu celebrates 자 Chance TWE業 느끼기 승리 수아 두 개의 비тра 꽠랜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